VATS가 안되는데? 이게 버그인가요? 안돼 VATS 아 이제 되네 아 이제 돼 이제 돼 아 이게 버그였네 그거 알아? VATS 버튼이 아니라 발사버튼 누르니까 됐어 야 이거 너무 근데 안되겠는데? 이거 너무 저거다 min 바치가 안됐었어 저거 진짜 개한테 지원받을 수도 없고 뭐야. 웨영어우어어어 왜왜왜왜왜여기에있어 야jä해 미쯔 나 돌아버리겠다 나 진짜 와 나 무슨 나 쟤 무슨 나 저기 집인 줄 알았어 데스클로 집인 줄 알았잖아 나 저기 심지어 야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데스클로 좀 그분 잡으래 거기 리플 써놨어 이제 데스클로 좀 그만 좀 잡으세요 그게 뭐 도움이 안되니까 갔나보다 아 갔어 갔어 설마 저 데스클로 전설은 아니지 어 저기 전설이라면 또 애매해지는건데 이때까지 전설 제발 날 못봤다고 얘기해줄래 야야 싸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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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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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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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지금 뭐야 어 내가 내가 봤어 내가 내가 싸우는거 내가 봤어 내가 어 내려오나 싸우는거 내가 봤는데 응 이거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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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우와 야 근데 데스클로도 어떻게 할수가 없어 데스클로도 얘를 어떻게 할수가 없어 날라다니니까 어 처장합시다 야 여기 완전 어 저기서 뭐 총총총맞는 딱 저기 막 날라가는데 어떻게 죽인부분이야 저시키 저거 그냥 한번 딱 한번 싸버리고싶다 저거 진짜 어 어 어 어 발사버튼이 뭐 왜 왜 내 옆에 있어 어 잠깐만 걔 여기있다 걔 여기있어 근데 VATS가 안돼 어 아니 아니 데스클로가 되면 어떻게 해 야 우리 있잖아 나한테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 뭔지 아니? 도망가는거야 그리고 다음에 오자 그냥 어 여기는 좀 정리되면 옵시다 이거 안되겠어요 이거 하루 이따와야겠어 잠깐 왔다갔다와야겠어 야 어차피 거리도 여기니까 어 여기서 이제 갖고 옵시다 그러면 끝나는 부분이죠 저기서 굳이 내가 저거를 다 처리하면서 할 필요는 없는거야 음 이제 아이언맨 갖고 오자고 파워하머 들고 다 쓸어버리러 가자 그리고 어차피 한숨자면은 저거잖아 체력도 차잖아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죠 깜짝이야 깜짝이야 어 얘네 왜 나한테 이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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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핵 융합 코어 지금 4개인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미니건 조져버려 아니야 아니야 야 내가 강아지한테 미니건 하나 더 나누고 놨거든 미니건 두 번 쓰자 로제나 로제나 또 어딜 날 끌고 가니 로제나 일로 오려 제발 좀 날 좀 봐봐 너희 또 A버튼 안 뜨니? 왜그래 너가 미니건 쓸 거야? 어? 니가 미니건 쓸 거냐고 로제나 왜그래 니가 니가 미니건 쓸 거야? 한 대 때려? 이러면 돼? 안 돼 A버튼 안 떠 너무 아프게 때렸다 좀 약한 걸로 때려야겠다 로제나 나 좀 봐봐 어 로제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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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말 잘 들어요 어? 어? 어 미니건 내놓고 가자 가자 어? 아 그냥 우려나 차바랴 이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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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오암말에 들면 좀 성격이 좀 이상하게 변해요 네 참고해주실바랍니다 가자 자 저장하고 자 이정도면 이제 충분해 야 이거 완전 가운데 저기 뭐야 완전 바닷가재처럼 생겼네 저거 완전 여러분 바닷가재 꼬리쪽에 있는 다리가 얼마나 징그러운지 모르지 내가 이마트에서 바닷가재가 만얼마에 팔기를 한번 사서 해먹어봤는데 와 그거 진짜 뭐야 왜 또 왜 방사능 모래폭풍 왔어? 아 잘 됐다 어차피 나한테 어차피 방사능 안들어오니까 뭐 너 아직도 안갔어? 음 근데 이러고있으면 잠깐만 저걸 기어이 즐겨찾기에서 아니 나 여길하자 야 야 이거 그거다? 지금 보니까 미니건 아니면 공격할 수 있는게 없어 그치 이거 맨공격있나? 안녕하세요 아 근접 들어줘요 어 그러네 이건 이게 안되는구나 아아 참 이건 될까? 미사일? 우와 이것도 되네 아 아아 총도 다 들어지네 어 난 그러나 난 이거 들고 할거야 존나 멋있잖아 여기 원래 방사능 지금 지리는 지역일거야 막 와우 크 아 진짜 멋있지 않냐 건담 중에 진짜 보호장비 개쩔여서 이런거 막 들고다니는 애들이있거든 개멋있어 좀 내가 딱 나 봐봐 얘들아 어 다리 왜이래 다 좋은데 다리 왜이래 이거 아마 무기 빼면은 무기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돌아서 볼 수 있을 거야 어? 안 빠지네 이거 파워하머 찬 상태에서는 자기를 못 보네요 개어어어어어어 오 다 넘겨 그냥 야무지게 와 개멋있지 않냐 지린다 야 지려 어우 지려 개 지려 방사는 어차피 괜찮으니까 그럼 다 들어가도 되는 부분인데 총 앞뀨? 총 앞뀨? 총 앞뀨면은 그냥 여기서 그냥 찍어버려 뭐야 이C 뭐야 얘들 뭐냐 뭐했다고 쟤는 터진거야 어디 뒤통수를 그냥 어 좋았어 좋아좋아좋아 총 앞기작을 해 총 앞기요 템 없습니까? 어 연필도 있네요 뭐야 이거 뭐야 우와 전갈도 있네 오 전설? 야 여기서 전설이 나가 야 걸어 걸어오는 속도 왜이래? 걸어오는 속도 어 좋구요 어 어 피 묻은 너클 근접무기 나왔어요 당신의 체력이 낮을수록 어 낮을수록 더 많은 피해량을 감? 와 이게 또 근데 지금 것도 사실 진짜 사기거든 내 무기가 어 내 무기도 핵이 저거야 방사능 들어온다고 지금? 어 너클류는 좀 데미지 안나오긴 해 우리 지금 있는 것도 이거는 연이어 공격하면 피해량 증가하는거고 방사능 들어와? 이거 끼고 있으면 안들어오는거 아니었어? 아 이거 끼고 있어도 들어오니? 아 느리게 올라가 야 이 거대 무기 애들 왜이렇게 세? 우와 와 이 체력 빠진거 봐? 와 나 얘네들이 뭐이렇게 세냐? 어 이거 먹자 그럼 방장 낮춰주고 어딜 그냥 어딜 그냥 어딜 그냥 잠깐만 잠깐만 체력 없어 체력 없어 와 체력 따는 것 봐 이거는 조금 얘네들이 잘못 싸웠어 야 모기가 거의 핏바네 어 와 야 거리가 무슨 걔 먼데도 공격이 지려 아 두 대나 맞았어 개 아프네 체력이 쭉쭉다네 방사능 저항 이거 먹어 어 먹고 안 되겠어 이거는 진짜 미니건 들고 갈래 야 이걸 놔두고 야 지금 딴 걸 쓴다라는 게 말이 안 돼 저기도 거대 모기가 있네요 어차피 어 이쪽으로 가면 되니까 야 근데 해코어는 안 갈아줘도 되냐? 지가 알아서 갈리냐? 나 해코어 지금 많거든 어 깜짝이야 지가 알아서 갈려? 어 그건 진짜 좋네 어 그건 진짜 좋네 흫 근데 진짜 무슨 오 뭐야 우와 야 데스쿨러 피 다는 거 너무한데 이거 이거 진짜 너클 있어야 되는데 꼈다 꼈다 야 미친 여기 데스쿨러가 있어 아 야 아니 원래 여기 데스쿨러 나오는 지역이냐 얘들아 심의형이 당황스럽다 지금 심의형이 당황스럽다 지금 심의형이 당황스럽다 지금 얘는 진짜 너무 세거든 솔직히 아 원래 잘나와 이야 미친 이거 근접으로 싸우면 노답인데 이거 아 이거 진짜 미니공 가야되나? 어 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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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 유튜브 여러분들 좀 놀라셨죠? 영상이 잠시 끊어져서 현재 어 녹화 영상 촬영 중에 일단은 데스클로는 쓰러뜨렸구요 어 잠깐의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. 아프리카가 튕기는 바람에 약간의 녹화 영상이 제가 긴장해서 잘 이으지 못했구요. 어 그렇게 앞부분이 뭐 많이 날아가진 않았습니다. 어 많은 부분이 날아가진 않았고 그대로 진행할게요. 뭐 별로 그렇게 어 차이 없습니다. 음 약간 1분 정도 영상이 살짝 잘렸었구요. 깔끔하게 표지 못하는 점 어? 뭐야 하나가 더 있어? 왓더꼬? 우와 야 여기 데스클로 진짜 많이 나온다 우와 야 이거 뭐야 이거 샷건이 짱이야 샷건이 짱 어디서 그 드론 면상을 내밀어 마무리 악말문깨 악말문깨 어후 근데 진짜 쟤는 총알 몇개 쓰고 잡아야되니? 너무 아깝다 총알 체력좀 채웁시다 체력좀 채우고 체력좀 채우고 음 음 체력 채우고 하나 더 먹어 하나 더 먹고 어 우리 로제니도 같이 갑니다 로제니도 같이 가고 야 왼쪽 밑에 봐봐 HP 딱 올라가는거 기분좋다 크아 대시보드 잘 만들었어 뭐야 저거는 자자자자자 어 잠깐만 야 야야야 어 이거 너무 확대되서 오히려 어 레벨업했네? 어 니들이 나 레벨업 시켜주려고 왔냐? 어 2등이다 자 자 그러면 바로 레벨업 하나 올립니다 자 민첩 하나 찍죠 찍어주고 지금 이제 민첩이 탈업이야 하나만 더 올리면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근접공격 찍을 수 있어 이쪽이다 저장 한번 할까요? 음 저장 한번 하고 다음 팟 많은 채팅 부탁드립니다 다음 팟이 어 리방 같이 하는 바람에 채팅량이 많이 없어서요 지금 허연 페이지로 아마 나와있을 것 같은데 채팅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패드가 연결이 살짝 불안해서 음 됐다 그냥 막 하고싶으면 다 해 막 오늘 밥 뭐 먹었다 막 이런 것들 아니 밥 먹었다는 얘기를 하지마 내가 배고프니까 여기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? 쓰러진 공장 야 잠깐만 이거 이득이야 지금 여기 있으면 우와 진짜 머네 아직도 이렇게 멀었냐? 이야 이렇게 목적지가 멀단 말이야 아 그리고 야 그것도 한번 보자 지금 이게 기타에 있나? 야 그거 어딨지? 코어가 어딨지? 코어가 기타에 들어가지 않나? 제가 요새 닌자에요 방송이 좀 계속 튕겨요 어 이게 솔직히 말하면 쌍욕 한번 하고 싶은데 하.. 아프리카도 힘드니까 참습니다 운영자분들도 고생하시니까 하.. 탄약이 있구나 패드 왜 이러니 너까지 이러면 안 돼 어우 야 코어 많네 어 코어 많어 이야 이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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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하시고 어 잠깐만 저.. 전선이냐? 아닌가? 아 잘못 보았나 보다 와 개구로 쩔어 개구로 어어어어어어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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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뭐 좀비야 완전 장전 장전매너 아 와 진짜 구울들 극혐이구요 뭐야 어어 어어 와 뛰는거 봐 어우 극혐 어? 아 도구민한테 스팀픽 줄 수 있네? 어 바로 일어나는구나 어 어디서 봐 여기도 불이 들어오나? 어 불 들어오네 지금 무게가 어 무게 무게 지금 충분해 이 정도면 충분하고 도대체 여기서 뭘 지켰는지 한번 확인을라도 해야겠어 나 이제부터 오함 맞을거야 이 자식들 그냥 날려버려야겠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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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소리나 어딜 그냥 어? 이거 방사능 들어오는 애다 야 방사능 많이 들어왔어 우와 이거 뭐야 안죽어 안죽어 야 강공격인데 야 야 지금 이게 방사능이 꽤 지금 내 몸에 지금 들어왔어 어 이거는 의약품에서 이거 하나 먹어야 돼 그거 하나 있었는데 방사능까지 내려가는 거 음 먹었나? 어 이것도 하나 먹고 도형액 한개 쓰자고? 아니 라드어웨이도 좋긴 한데 그거 말고 음식 중에 그게 있었거든요 하나 씁시다 쓰고 감자치 방사능 있네? 차라리 야 다 먹고 저거 쓸걸 아아 생각이 짧았다 내가 어 내가 차라리 방사능 음식 싹 다 먹어버릴걸 고기는 먹어도 돼 고기 아닌 것들 먹어도 되거든 뭡니까 이거 왜 만드셨습니까 아 다 먹었나봐요 음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에 가까운 현재까지 마모님 덕에 심심하진 않습니다 와이프도 마모님을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아 아이고 결혼하셔서 같이 보지 마세요 어 안됩니다 아이고 진짜 아니야 약간 제가 그거 있는 거 알잖아 갑자기 뭐 욕 나오는 거 알잖아 어 어여 어여 미안하다 야 어여 개를 때려버렸어 그렇지 어그로 끌고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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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그냥 구울밖에 없나보네 우웅이가 이런 거 좋아하거든 약간 좀 좀비 같은 거 우웅아 이거 봐라 이거 뇌야 뇌버섯이래 잘 만들었지 어우 징그러 먹어주고 얍 지금 이거는 원펀맨 무기를 못 껴 이건 못 껴 지금 그거야 나 지금 아이언맨처럼 다니고 있어 내 지금 어 지금 슈트 입어가지고 이거 방사능 심한 지역이어서 어우 라드워이 개꿀 야 이거 올만했다 숙련가 아 아 좋구요 멍멍이는 개조 못하지 생명인데 그걸 어떻게 하니 세상이 말세야 멍멍이를 개조하라는 거는 응당 어 어 이거 먹어주고 여기 뭐 그렇게 뭐 큰 건 없다 어 큰 건 없어 응응 응응 내가 저기서 왔냐? 어 라드.. 와 라드워이가 되게 많네 그니까 그거네 그냥 여기 방사능 심하니까 어차피 그.. 뭐야 이거 타워하마 없는 놈들은 라드워이 빨고 달리라는 거 아니야 다 그건데 버섯도 있고 그런데 뇌 버섯도 있고 그런데 이게 배경이 뭐냐면은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막 방사능 이런게 엄청나게 노출돼가지고 이제 애들이 방사능 오염돼서 엄청 커져 여기서 이제 자기 아들을 구하러 가는 거야 자기 아들이 누구한테 납치당하는.. 납치당해가지고 구하러 가는건데 어휴 씨 왜.. 왜 이렇게 세 아우 아파 아우 아파